아 또 그라이크 또 빌빙 또리 또 쇠쓰 헥을린 단검은 일반적으로 데미지를 아주 조금 입히지만 크리티컬 힙에 강합니다 크리티컬을 명중시킬 수 없을 것 같다면 단검을 버리십시오 크리티컬 맞출 수 있었을 텐데 크리티컬 힙니다 크리티컬 힙니다 크리티컬 힙니다 크리티컬 힙니다 랩이 많이 와요 크리티컬 힙니다 아니 개모네 이번 토대 맞나? 다음 토대 맞나? 이번 토대 맞네 아니 슬라임 투자에 왜 칼 쓰냐고 아니 슬라임 투자 아니 슬라임 투자 슬라임 투자 세대 패턴이 엄청 세네요 역탄만 개명 델판 어려운 모드도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칸은 두 번 대략입니다. 지식이 들었구요. 6개 명중하면 새로 고침합니다. 8개 명중시키면 폭탄으로 변환합니다. 고빌딩 물구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거지? 됐다. 4개는 원거리 공격하네요. 꽤 아프다. 아니 이거 은근히 어렵네 게임. 마뚜리우시카 멀티볼 2개로 쪼개질 수 있게 해줍니다. 레벨이 증가하면 한 번 더 쪼개질 수 있게 됩니다. 완전 통통 튑니다. 명중한 구슬을 다운그레이드합니다. 폭탄 데미지가 다음적으로 넘어갑니다. 설치하게 도중에 2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lado don't go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글린이 포커칩을 튕기고 있다. 뒷뒤집기. 걷다. 이겼다. 아래 슬롯에는 승수가 추가되며 당신의 명중 데미지를 증가시키거나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해줘서 고맙네. 쓰레기 게임이야 이거. 근데 아직 보물방 갈 기회 한 번 더 남아있다. 번개의 바다들이. 당신은 번개에 맞게 됩니다. 가방 속에 번개 구슬을 만들어냅니다. 택트. 슈퍼부츠. 전두 후 성공적으로 조종하면서 조종 실수로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 뭐 소리지 이게? 잘 모르겠어. 이상할 정도로 미끌대는 빈터에 도착합니다. 균형을 잃고 맙니다. 세 개의 구슬을 빠 떨어뜨렸는데 손은 두 개뿐. 스톤 컷. 배가 죽기 꿀. 거북 눈. 구슬이나 유물 전투의 보상은 선택할 수 있는 설정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볼루표 카드. 어둠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의 힘을 받기. 빛발번번번번벨. 빛발번번번번벨. 빛발번번번번번번번번번벛. 엘리트인가? 번개 구슬을 찾으셨군요. 다른 태그도 터뜨려줍니다. 어떤 적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순점이 나옵니다. 귀찮은 적을 처리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두배존이 있네. 아니.. 바뀌네 저게. 가운데가 계속 두배인줄 알았는데.. 이게 그..그 얘기였구나. 아니 이거 왜.. 번역이 왜 있다고야? 안녕하세요. 알려줘. 알려줘. 단열의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완타네임. 단열의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완벽한 두 대단척으로 공격합니다. 예, 하지마. 안돼! 미친듯이 트위드 다섯개 명중할때마다 썩습니다 버려도 썩습니다 큽니다 그라운드만 명중합니다 이전공격 데미지의 15%를 보너스스로 입힙니다 크리티컬은 적을 뚫습니다 첫번째 패그를 뚫습니다 1.5%를 놓고 2.5%를 놓고 3.5%를 놓고 2.5%를 놓고 2.5%를 놓고 3.4%를 놓고 8%. получ threatened 5.5%를 유출해 수urun 제거 아르리니 44개월 구독한 참여 고맙습니다. 자 44개월 먼저 모벨 모무부슬 아이 별로 안튀는거 같은데 이거 고맙이 못먹었어 단이나 가져와라 안돼 안돼 140 범위색을 때려야겠구나 그 톤 하나마다 데미지가 1,2수가 됩니다. 단연의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망했는데요 제발 영혼 안돼 영혼 안돼 영혼 안돼 땅캠 Host Song 엔터 공격 경량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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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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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분 무조건 폭탄 갑개비는 버리려고 해도 실수 아씨 예약해 아예 오른쪽으로 갔어 엇 반피 됐는데요 반피 됐는데요 업그레이드를 적용합니다 당신을 치유시켜주며요 15 데미지를 스스로에게 입힌 초코 미소 도움이 샤워 요거 뭐야 영웅 안 돼 영웅 안 돼 영웅 안 돼 영웅 안 돼 리셋 나이 들어갔다 나이 들어갔다 저거 때리면 다시 돌아가는 건가? 나이 들어갔다 나이 들어갔다 나이 들어갔다 야야야 아니 억가야 이거 억가게 야 어떻게 저게 위험으로 들어가 아야 모벨 구슬 엠파이어 구슬 엠파이어 구슬 엠파이어 구슬 엠파이어 구슬 볼 수는 있을 것 같으면 손 안검구슬 이 필로 파는 길 들어야겠다 아 맞아요 애매하게 어우 씹 땐 병 번개구슬 명치 달리는게 맞지 않을까 긴거 같은데 너부친 것 같고 210딜 더 넣어야 되는데 폭탄엔 타조를 아니 힐도 곱하기 0이야 아 완전 삼정같은데 다중치에 도전해 하지만 두배 두배 앞에 가가지고 들어가자 두배 두배 안돼 마지막 기회인데 이건 두배 되지 이건 두배 되지 안돼 아니 아 사망 사망 꽤 멋진 전투였습니다 세대 체력을 올립니다 아리나 크리도 데미지를 줍니다 폭탄이 사기네 폭탄 먹으러 가자 당첨 당첨 먹는게 좋은거 같겠지 퍼펙트 오 해반대 아니? 아니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도 못하겠다 틀이 두 개 밟으면 나무역 꺼버려 그저 밀지도 저런 식으로 바닥불든 게 정석일 것 같은데 맘대로 한 대 여기서 체력 잃어버리고 싶다는데 폭탄이 모서럭 폭탄이 모서럭 아 뭐 이거 뱀이야 단건 버릴거야 도중에 바꿀 수 있나? 도중에 내 못 바꾸네 이필 가능 불가능 어려운데? 미안해 여섯 개의 에비용 총알 매원 새로고침합니다 백에서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대 영구적으로 사라지면 그냥 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야야 아니 나 버덕일지도 나 버덕일지도 나 버덕일지도 폭탄만 터뜨리면 되겠다 이거 그냥 몰메이 버려두세요 폭탄만 터뜨려 폭탄만 터뜨려 폭탄만 터뜨려 폭탄만 터뜨려 폭탄만 터뜨려 폭탄만 터뜨려 uns 폭탄만 터뜨려 채웁어주시 폭탄 2개만 터뜨리네 아니 불만 놓치고 언제 터뜨리네 하지만 이겼다 터뜨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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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구슬 8개를 명중시킬 때마다 산으로 변환합니다 ёр 터뜨리네 터뜨리네 헰뜨리네 шт 눈물 밸류가 좀 낮은가 압축되기면 졸 안녕 난 헤이글린 이다 옷을 업그레이드 전투마다 한번씩만 조치시 내 안에 아까 쟤 땜에 죽었어 아 내 보고 시험사 내 보물쌍서 아 좋다 나이스 개불 이국수는 엄청 좋네 이국수는 엄청 좋네 못판바다라 아니 뭐야 대상소가면 터더가나는구나 몰랐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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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뱅이식은 개강해지고 이 사람은 돌에 맞으면 죽었어. 이 사람은 돌에 맞으면 죽었어. 폭탄 파티다. 이야 몇개야 이게. 무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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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사람은 돌에 맞으면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돌에 맞습니까? 아니... 어플 업그레이드 6개를 명중시킬 때마다 게임보드에 2가 추가됩니다. 뭔소리야 아 느낌표 2개 폭탄이 추가됩니다. 엘리트 하나 더 가져가 엘리트 유물 주잖아 안 받아라 아싸 안검이 더 안 좋지 가격 2개 지우고 폭탄 맛 몬스터 능력치는 못 보나 아까 엘리트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데 아까 엘리트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데 엘리트 유물이 없지 엘리트 유물이 들어가서 엘리트맛은 없을 수 있으며 엘리트 유물이 컨셉이 엘리트 유물마 엘리트 유물마 에이페글린 별방 루어 포지션 루어 포지션 루어 포지션 가시덤불 2 더욱용 지나가는 적들에게 가시덤불 레벨단격 데미지를 입히고 행치 글라인드 가격을 놓칠 확률이 35% 대미지 업그레이드를 느낌표가 2배 추가됩니다 느낌표는 새로워지면 이어튼 잠들 좌우 바탕 음물띠 루어 아, 희! 아, 희! 쓰레기 아, 희! 아, 희! 아, 희! 아, 희! 아, 희! 의사고술 진짜 든든한데 미친 폭탄,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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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프! 홉! 크루! 크루! 타임! 크루! 크루! 도장의 언저나 보이냐시라 미시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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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이제. 크리티컬 필요 없는데. 강화구슬. 강화구슬. 어디 올 거야. 이런가. 강화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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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욤아 bize. 강화구슬. 배 이상함을 내고. 강화구슬. estava 우리gl. 강화구슬. 절반만큼 넘네 왼쪽이 상자였네 영채 페글린을 만납니다 오브하나를 강호합니다 안글화 벽돌 슬라임 무리가 당신을 애워쌉니다 그들은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으니 거리를 두고 싸우면 승산이 있을 겁니다 골 3개 또한 터렉 와 3레벨 스톤? 미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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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작. 빨리 시작. 폭탄 무술. 바드 캐리. 미쳐버린 폭탄. 볼맹이. 볼맹이. 괜히 든 것 같은데. 비옥불. 비옥불. 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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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비옥. 잠시 마이크의 이수가 있었어요. 개빡치. 아니 왜자꾸 마이크 볼륨을 아니 뭐 땜에 박히는거지 두뇌 TTS 녹음때문인거 같긴한데 와 돌아버리겠네. 매우 꼴받음 제 안죽은김에 힐이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두겨부러네. 타격강화는 좀 별론데. 폭탄을 3개 받고 시작합니다. 다 끝봤다 줘. 야야야. 어우 업가하는줄. 배치워 이거. 채워드렸습니다. 폭탄 넉넉하게 채워드렸습니다. 맵 모양이 세대들 모양이네. 골뱅이 버려. 폭탄 좀 터뜨리자. 폭탄 좀 터뜨리자. 너무 폭탄 맘겜인데. 밸런스 패치가 시급합니다. 폭탄을 쓰면 되는거니까 상관없으려나. 아. 폭탄 쓰라고. 폭탄 쓰라고. 폭탄 원툴경. 와이파이 각 데그를 두 번 명중시킵니다. 화면에 모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멀티볼 마띠로시카 딴 데 캐터펄트 양많은 폭탄 힐 힐 겁나 쎄긴 한데 머채 체력 3000이니까 시계 때리면 시계 때릴수록 좋긴 하다. 420댈 정리 구슬도 괜찮을 듯 홀바 오 나이스 부활 기회같이 부활 힐 달달하네 370댈 아니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냐 에이 그 점이 오십니까 강화구슬이 텃밭다에 났으면 훨씬 세게 쓸텐데 아쉽네 아 오질라게 센네 크리티컬 제발 아 아니 각도 미쳤네 리롤좀 됐다 까비 폭탄 터뜨리는게 나을거같은데 납졸 두마리나 있어서 등장 리롤game 아르침 머리 Pentate 폭탄 못떠뜨리면 제가 몸빵에서 으 relationships 엉 악쌀 날라 00b 에ㅈ 플러스 육다리 구슬 어휴, 일 한 번 하고 육십 힐 의사 양반 구슬 덩리 구슬 아니 어, 그래 큰일 날 뻔 근데 앞에 맞으면 포탄을 덧뜨려야 되는데 아휴, 가자 막타 아아 이렇게 맛없을 줄이야 야 어디가 일강이다 고 흠 멀티볼 2 모든 공격은 2,2 증가하지만 버릴 수 없습니다 폭탄은 2배입니다 150 베이스 데미지와 다 자기 데미지로 전환합니다 나도 맞는다는 건가 2배의 데미지를 딜할 수 있지만 12개를 명중 시키면 2 데미지를 받습니다 폭탄 폭탄 딜뽕 못 참지 2배의 데미지 오늘 속에 엘리트 잡으러 가야지 딜뽕이면 엘리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4배의 데미지 4배의 데미지 4배의 데미지 5배의 데미지 불안한데 아니 뭔김비기인지 알려줘 폭탄 맞고 가버렸군 멀티보를 세게 뭐야 니코리타 뭐야 이야 개쩐다 아니 미쳤네 니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폭탄 맞고 죽어라 이거 이제 스톤 만큼 딜 올라가는 구슬인데 되게 스톤 많으니까 스톤 바운스워가 데미지에 기여합니다 바운스워가 뭔데요 엽 엽 모든 구슬 복제하기 배장전 늦게 하는거니깐 좋은거 아냐 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장난하냐고 개 어깝게 뭘 버려 엘리트 조사자인데 아니 폭탄 맛을 보여줘야겠군 나 뽀가는 몹인가봐 나 뽀가는 몹인가봐 엽 엽 엽 내리 일로 가면 엘리트 없다 근데 나르는 적들은 수평으로 공격하여 땅에 있는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적들을 피하고 뚫기나 범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가독성 라오르급인데 특별한 유물 안되 죽어 체력 깎이면 최체력 깎이면 뒤집 자폭됨이 있어가지고 와 누굴 님누멸 아 비오스 빠짐 옥타리를 돌았네 하지만 나도 없을 나가게 줘 음 재단을 발견합니다 세톤 제공하기 제물이 사라지고 오벨리스크가 2가 되었습니다 하나 제거 하나 강화인가 보네 디자이너인데 어떤 해글린이 가만히 써있네요 아 구슬 제거하기 원하는대로 원하는대로 백가는 지불되었다 아 스톤 스톤 블라마나 아 히오스 에이 폭탄 좀 피해야겠는데 자폭댐이 너무 바쁜데 이곳을 내놔 아 이 힐곳을 첫바타로 뜨면 안되지 오멜리스크 86 아 이럴 아 깜치지마 뭔가 잘 낑길 것 같으면서 잘 안 낑기네 다 뒤졌다 니들 뿜 근데 나도 아프다 어쩔 폭탄이다 이 녀석들아 아 잠깐만 됐다 됐다 텐텐텐텐텐나 앗 악 악 가비 희구슬 저기있다 의사구슬 아니 구슬 띄워넣기 쉽지않네 하지만 이번엔 마트르시카다 아 이거지 토스 토들이 폭탄 잠으로 나 죽는거 아님 근데 깜비CP 다 폭대밤 못졌다 쥐따 이제 힐하고 잘 들어갔는데? 엄청 잘 들어갔는데 근데 힐구슬임 힐구슬 아니었으면 잡았겠는데 개꿀다리 사자 힐구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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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그만 터트려 폭탄 너무 아파 당신의 승리입니다 역시 또 그라이트 또 오리 또 세스 또 빌딩 겁나 허무하네요 반도 세 장전 동안은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어? 가자 K팩을링 가자 겁나 허무한 게임이다 로그라이트가 원래 허브하긴 하지만 뭔가 좀 뭐 해냈다는 느낌이 없네 오리 또 세스 라고 하네 곧 롤롤 오이 도 세스 락으로 160 하지만 한마리밖에 못잡지 폭탄 없으면 너무 약해 2뱀 모자란다 폭탄 좀 안겜 저거 너무 폭탄 만겜이고 폭탄이 좀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에이 무겁습니다 9번 명중 시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대체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써봐야겠다 한방에 터진다 럭키 세븐이라 lauf 끈 dys떗둥둥둥둥둥둥둥둥 폭탄 폭탄 떠뜨릴 때 좋은 호흡은가 아 그냥 두번치네 위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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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롸 롸 롸 롸 롸 롸 롸 3번 명중 시킵니다 그냥 배율 따닥따닥 붙는 거면 그냥 좋은데 훌륭하군요 1번 명중 시킵니다 폭탄을 터뜨렸어야 했는데 대장전 안하는게 나왔나? 폭탄 터뜨리기 박스는 폭탄 받아라 폭탄을 터뜨린다 폭탄을 터뜨린다 펜좀 받아주세요 나야 터뜨린다 오우 벌써 힘드네 펜좀 펜좀 딱 let's rug 에라이 폭탄 망량 다른 맵을 비해서 이 맵을 왜 이렇게 힘드냐 타는 신이다 아! 한! 아니! 미티컬 영패미넬 모벨리스크 에코 미티컬 영패미넬 아니! 네 반대 펀츠완 뭐야 아 이런 근데 버리면 되는데 버릴걸 버렸어 버렸어 아 다일똥말똥 다일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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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폭탄 하나 더 맞춰야 되는데 아 아 다일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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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다일날아 음 명중 명중하면 다운그레이드합니다 야시덤불 야시덤불 0.34에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전투마다 한 번씩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압축용은 아닌데 알지 엇가당할뻔 엇가당할뻔 안돼 아 짜증나 자 자 폭탄 아니 미쳤는갑다 폭탄 들어간다 나이스 싹 다 컷 적에게 1만큼의 HP를 남겨보세요 1 데미지만 입히세요 한판에 1 데미지 입히기랑 1 남기기랑 둘 다 했네 오브지엄 바운스가 데미지에 기여합니다 바운스가 데미지에 기여합니다 물음표 쭉 밟으면서 물음표만 물음표랑 엘리트 위주로 가야지 폭탄 만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구슬벌이 돌멩이 그래 내 돌멩이를 가져가는건데 고마워해야지 백의 구슬마다 전투 후 힐링이 2%만큼 증가합니다 전투 후 힐링이 얼마지 단건 버리고 오브지엄 3레벨 엘리트에 드가자 근데 오브지엄 3레벨은 능력이 뭐야 아이씨 대그를 4번 명중시킴 대빠무거운데 이거 점점 무거워지나보네 제일 무겁습니다 아 아 역시 그냥 폭탄 만겜이네 돌멩이 다 버려 안 버렸네 안 버렸네 논비침 아까 그 강화구슬이랑 오브지엄이랑 쓰면은 김베울 맛있게 먹을텐데 김베울 맛있게 먹을텐데 아 개가깝네 여기는 에코 에코 구슬 질 뭐자고 에코 구슬 왜 쓰레기 내 제 산나리인가 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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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이번 턴에 잡으면 된다 잘 가시고 암나비 세력 30% 이하면 모두 크리티컬입니다 R 두개가 들어갑니다. R J 페글린 오브하나를 방어합니다. 30% 에코 마지막 강어면 50% 일까? 아니면 45%? 탱탱볼 메모 구슬 탱탱볼 안 돼 일단 들고 가 유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탱탱볼 어수 어딜 또 떴다 이번 턴에 오브지엄 때리고 다음 턴에 에코 구슬 X-30 타입 138에 30% 41 데미지 아 그냥 폭탄사기맵인 이거 폭탄 미만 잡 5님 폭 5님 님도 폭탄 쓰세요 함께 폭탄하자 X-44에 피해를 줍니다 이번에도 오브지엄 에코 콤보 나왔네 아 크리티컬 갑이 에코 들어가자 19딜 밖에 안나와 그냥 폭탄 망캠 예로부터 페글린은 폭탄 망캠이었다 이는 고대 이집트 뼈코아에도 기록되어 있다 꿈 50% 50% 50% 혼란스타에서 시작합니다 자석팩을 강한 끌어당김 개발자가 빠이오엔이라 밸러스를 못 잡을 수도 있음 그 맵 출데 이상하네 맵 출데 이상하네 다 뒤졌다 니들 아니 이거 무거운게 아니라 속도가 느린거네 개꿀인데 심포지엄이랑 상성 엄청 좋은데 아 아 야 탱탱볼 개빤직인다 이렇게 거하게 빨아먹고 에코 한방 쏘면 다 터질텐데 게임이 끝났죠 다 터질텐데 게임이 끝났죠 엘리트잡을 합시다 그래서 저 거울 이런들 능력이 뭔데? 그냥 자력이 졸라 센거였나? 자력 계삭인데? 안 끝나겠는데 이거? 골맹이 맞고 사나? 아니 뭐야 왜 욘두냐고 에코 558들 이게 전체 공격이라니 위로 올라가는 동안 패그를 통과합니다 뭐지? 더 보이는데? 바볍습니다 다 폭 데미지가 있습니다 허신 허신 썼다면 안 끝나는 거 아니야? 무한 바운스 들어가는 거 아님 랜덤 구슬 복수하기 랜덤 구슬 복수하기 모든 구슬 복수하기 렌구 보겠다가 이상한 거 나오면 빨리 박칠 것 같아가지고 안 돼! 물음표 물음표 두 개의 손해봉 다음번에 에코로 싹 다 정을이 된다 자석 이거 개석이네 방패박 방패박 에코 282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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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스타 다행히 다행히 헤어스타 다행히 다행히 미소도라가 안 돼 끌어당길게 없는데 어디서 끌어당기는 거야? 얘 뭐야 저거 더러워 다섯 성능 미스 왔네 공이 연어댐 공이 연어댐 공이 연어댐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위에 있는거 밑으로 내려가는 불상사도 있겠다 근데 그런거 있어도 사기 내일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드디어 맞췄네. 이제 탱탱골 아 이거 오브지언 필요없죠. 아 드디어 맞췄네. 아 드디어 맞췄네. 아 드디어 맞췄네. 기속성을 갖췄네.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위신굽을 여러번 쓰면 말살가네. 아 드디어 맞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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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써야겠다. 진작에 다 버리고 에코 쓰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아 드디어 맞췄네. 아 드디어 맞췄네. 아 드디어 맞췄네. 왜 안버려져? 지속성이면 못버리나 본데? 엘 망했는데 안녕하세요 못버리면 안되는데 에코도 못버릴거 아냐 일단 에코는 일은 복사되는 그러면 다행인 것 같은 랜덤 복사 hp 를 치유할 때마다 곱하기 3만큼 적에게 예를 줍니다 재장 전시 치유합니다 가라 유령 몬떼를 보여줘 허신 미만 잡 이야 신 으 으 으 으 으 으 말살비서구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꿈 꿈 귀신쓰고 한숨자고는 이유는 지속성 트롤이 좀 심하네 액서클때 너무 오래 걸려 지속성 트롤이 좀 심하네 지속성 트롤이 좀 심하네 지속성 트롤이 좀 심하네 지속성 트롤이 응 한 입만 에코를 버리는게 낯겼따 오브지엄을 쓰고 에코를 버리자 귀신님 보고 싶습니다 유물 못 버리나? 재활용 반지 버리고 싶은데 지속성이라 버릴수가 없음 지속성이라 버렸습니다 소중력 버전 소나 찜월 연어 캔 위로가 돼 안돼 위로 아 소심 체력 준대많어 안녕하세요 유령 뽑으면 개호석일텐데 에코를 스킵하고 에코가 완전 노딜일거라서 에코를 스킵하는게 그래도 낫겠는데 아 귀신만 귀신만 빨리 잡히면 퇴근 귀신쓰기서는 제가 죽을거같은 계속 필수 360들 그냥 골뱅이나 던질렀네 골에 돌 던지기 골에 돌 던지기 골에 돌 던지기 유신님 한번 보여주시쇼 힘의 차이 야 어, 끝나나? 아유, 어림도 없지. 마이너스 이하면 0댁인데. 온란. 온란에도 상관없어. 어차피 자석이라 아무 상관 없었다고 한다. 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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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 온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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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제엄 똥마 에코 아 어디가냐 태모드 만들어 줘잉 미신 업글 필수 포카칩을 튕깁니다 먹을까? 아네 곱하기 0 해봤어 아 버카야 오우씨 저 갈랑말랑하네 아야 알래스카 황소 벌레 알래스카 황소 벌레 아니 왜 반 뭐잉? 왜 반만 맞음 아 왜 힐 안하고 아 엘리트샵 해줘 상특 1 따위 안 받음 상특 1 따위 안 받음 아 아 이거 귀신 망할 것 같은데 으아악 귀신 카운터 미쳤다 아니 대망했네 미신 대망했네 미신 믿었는데 아 죽겠는데 나이스 크리티컬 나이스 크리티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저 쏙 들어가는 거 미치겠네 너무 쳐봤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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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해야 엘리트 하는구나 흠 흠 masses 체력 60이나 깎았다 흠 흠 흠 흠 This Lets But 힐 up Pynt 일단은 마이너스 15 데미지를 입힙니다. 자살용이잖아, 이거. 아, 폭탄 데미지가 감소한다는 얘긴가 보네. 지금 덱에서 개사기일 것 같은데. 에이, 밑에 내 코그슬. 얘 또 나왔다. 그랜절맨. 아이, 똥부지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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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로 툭 사는거 봐 오 오 유령패스 아이씨 꼴받네 아야 아 백 누가 썼거냐 억가다 진짜 백만 이따구로 안섞였어도 잡았는데 음 와 아니 마지막 기회 안 돼 안 돼 아 아 뿜 와 근데 얘 진짜 어렵긴 하다 뿜 온라니라 덧밥 에코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야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냐 이걸 위로 올라가지를 않는데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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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였다운 위신마저 털리는 맵이라 엘리트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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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인겜 오리셀쌈 아니 엘리트 개빡스네 여기 유령 봉인당하는거 봐 잉브지엄님 이번엔 잡을듯 엘리트 개빡스네 나이스 아 요원하구만 운빨겜 보소 엘리트 개빡스네 알도크릿을 기여합니다 폭탄을 재생시키지만 폭탄 피해가 감소합니다 이제 폭탄 몇 딜이야? 20딜? 폭탄 밸런스 맞아버렸네 이제 서른개를 맞추면 폭탄이 됩니다 엘리트 또 있어 할 수 없는 엘리트 이러다가 진짜 유령 안 끝나는 거 아냐 돌 그만 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육틸 처리에 포그스무여 위신 구슬이 아니라 구슬 귀신이 폭탄을 두 배 가지고 시작합니다 뭐야 안 보이는데 내일까지 하겠는데 폭탄 깨반은 아씨 안 되면 없겠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꺄 꺄 꺄 어어 아 미친 폭탄 봐라 잠옵들도 있었네 옆에 안보이지만 벽에서 튀면서 데미지에 기여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길쭉한 형태가 보살이고 있습니다 악의 주교에 다섯 개를 맞추면 일흡혈 뭔데? 싹인데? 한방에 뒤지는 것만 아니면 이 그저 도브점 폭탄 개만타 그 게임 개꿀인데? 그 게임 개꿀인데? 그 게임 개꿀인데? 또 고고 더 게임 개꿀 여기서 빨폭 터트려서 죽지 않겠지? 꽤 아프다 과연? 악! 원턱킬 되나? 안 된다 양갑숭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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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록 아하이 뭐야 아이씨 일반 돌멩이가 더 쓸 것 같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렇죠 흠 흠 흠 흠 폭탄 개바나 흠 흠 흠 흠 agents 좀 흠 흠 흠 오리 너무 많아 유령 나오면 도워보자 유령 부문 온다 굴메기 아파 세계 4차 대전급 싸웁니다 대전급 싸웁니다 세계 4차 대전급 싸웁니다 개 지웠나 폭탄 몇개야 이거 몇딜 들어가냐 이거 충전중이다 빅맥 들어간다 이제 간다 빅맥 오셨다 유령님 진짜 돌이 뭔지 보여주십쇼 빅맥 안 돼 칼퇴 한 번 더 그럼 캐 .... mı 냐 미쳤다 아 칼퇴 길걱보고 칼퇴했네 당신은 승리입니다 어려운 모드 할까? 크루시볼 아 이거 승선이 있네 1승선이면은 파격 약해지고 2승선 미니보스 오블린이 개발했네 던지화 감사의 말 아니 현지화에 왜 한국어 없어? 한마디 재장전할 때 적에게 데미지 식물에 추가데미지 퇴력을 회복할 때 정의를 피해 시즈러쉬 퇴력이 약하네 아 침뱉는 미친식물 식물고블링 오징어 오무슬라임이 적용되면 탄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Campus 안건엇 앗 보작 잘못했네 옥탄 세계면 깼는데 옥탄 가쯤 오징어 부풀 괜찮은데 오구오구 아 오른쪽 갈라 그랬는데 쭈 다행이 아닌가 엘리트 잡으러 가야지 무조건 폭탄 퍼뜨려야 돼 안돼 오징어 믿었는데 아이씨 아이씨 원하는대로 안되네 무진장 두드려 봐줌 음 에코 오브제업 정리 엘리트 아이씨 억까겜 여기 유불 두개 먹을 수 있다 이 게임 맵이 되게 재밌네 맨날 몹들 모양이야 아 사망각 인데요 램핑몰이 세마리나 못개지는 않을 것 같음 아 열받네 이거 송 램핑몰이 세밍 힘내 오징어볼 오징어볼에 특수블럭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매번 발동시킬 수 있나? 그렇지 않겠지? 위직했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세력골랑 13 폭판 추가 데미지 이속성 또 떴네 달성하게 슛 달성하게 슛 추가 크리스로 명중시 데미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여러개 하면 세진다 이 말인가? 크리티컬이 두개 추가됩니다 이게 시너지지 안검구슬 없애기 정리구슬 없애기 크리득이면 정리구슬 없애지 아쉽네 아쉽네 돌멩이가 떠야되는데 엘리트 한번 더 한번 더 조준 로봇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누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전체 공격 이런거 있어야되지 않을까 거미컷 상세한 존을 상세한 존! 악샷 저 방을 리롤 좀 더 드릴 수 없냐 골 세력 8 세력 6 세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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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티컬 하나만 터져 수도 잡았을텐데 마땅치 않았던 일해야겠는데 미지게 싫으면 물음표 줏가자 물음표 모든 곳을 제거하기 이러면 죽어요 모든 곳을 제거하기는 왜 있는거지? 저거하면 그 게임 진행이 되나? 뭐야? 왜 또 나왔어? 3짜리 복수금 도망쳐 아 어떻게 도망치지 이거 랜덤 아니야 거의 거의 랜덤 아니야 이거? 이걸 어떻게 예상함 난 컴퓨터가 아니야 쓰레기임 사망 사망 악남자팀 우려워하지 않은 아니 프리거스에 들어가네 폭탄 폭탄 못 터뜨리면 죽는다고 이번 턴에 폭탄 터뜨리면 이제 생명 연장됩니다 어렵다 알 아예 뭐 이딴 데 있냐 18 18 으아 제발 으아 잡았다 상트 엘리트 잡음 으아 으아 폭탄을 2배 가지고 시작합니다 으 으 나 사나이다 왼쪽가 쓰면은 힐 못해서 어차피 보스전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아 뭐야 이거 어제 어떻게 다 없애 이거 음 망해 흠 망해 아 핫ح핫 델나가 맙소사 10댐 오징어볼이 함정에 할까? 을루MTC님 47개월 구독감사합니다 400딜 어케데림 이거 죽었네 아 한번 봐줘요 님 네 다음 게임 아 빌드 괜찮은데 1만큼의 힐을 힐에 맞은 모든 아니 번역을 번역을 아주 그냥 안 돼 1만큼의 힐을 1만큼의 힐을 볼까 0 음운보다 번역을 못하는 게임 메모구슬 써보고싶엔데 메모구슬 안써봐서 너무 궁금한 어쩌게 유물 매구 매구 여기 딱맞게 폭탄구슬로 바뀌어서 베이드빵 기업구슬은 아주 강력한 구슬로 이때까지 전투에서 명중시킨 모든 패그의 숫자만큼 보너스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구슬입니다. 이 구슬을 최대한 레벨업 시키고 싶다면 한두번쯤은 그냥 내려놓는걸 고려해보셔도 좋을거에요. 이 구슬이 소리로 하고실acity 수 archive Ta walls 음 안녕하세요 아 너브 약해 역시 폭탄이야 땅무 아 나다라 마우스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라임에게 데미지를 10 더 줍니다 욥서 함정유물인은 너무 세게 들었군 너무 세게 들었군 슬라임 슬라임 일 일 일 일 일 성격 메모 구슬 발사 메모 구슬 발사 너 왜 약해? 3렙 찍으면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엘리트 두 마리 잡으면 되겠다 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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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고술 한번 쓰면 초기화되나 딜이 줄어들었네 망한 번역 예굴 겁나 두드려봤네 Couldn't 긁쎄 아이씨 오른쪽 갈거라고 이같은 게임 몹 잡을때 미리 뚫어놔야겠네 맵 저렇게 되있으면 아니 대박 폭탄좀 폭탄좀 퍼뜨려줘 폭탄좀 폭탄 너무 꼴받고 폭탄좀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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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쭈! 핑겨 나올 뻔 공격 후에 R이 움직입니다 엥 좋은 거 맞음?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R이 추가됩니다 엘리트색 본주를 내주지 에... 모든 곳을 제거하기는 대체 왜 있는 거야? 하면 뭘로 이김? 너무 궁금하다 공격 후에 이전 공격 데미지의 절반을 모너스 데미지로 입힙니다 괜찮을지도? 엘리트를 넣어봐 여전히 공격 우로보로스 구로보로스 vertebrate 레벗받은 보일러 죽진 않겠지? 아 실소 폭탄 맞추고 싶었는데 폭탄 하나만 터지면 아 하나만 너무 아쉽고 이제 개 좋은 구슬 하나 먹어가지고 에코로 조지면 괜찮지 않을까 아야 힐댐 죽네 아프네 에이팩을 잃게 열망한다 폭탄 하나만 이걸 굳이 한 대 놓쳐맞는 엘리트 고 엘리트 고 사망각 시계 잡힘 아 근데 여기 맵이 나만 봐도 좀 스트레이오는 스트레이오는 울랑팔댐 울랑팔댐 이거 온다 크리티컬만 좋은 위치에 떴으면 잡았을텐데 안 돼 안 돼 불합해 빝 뱁 돈 cholesterol 금강좌가 낫겠지? 힐 좀 뭐야 모구복 우로보러스 두 마리댐 이번에도 무난하게 사망각이구요 체력관리 너무 안하고 너무 황남자플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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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베로스가 에코 계속 받는 거는 진짜 좋네 황남자플레이서 어우 왼쪽 황남자플레이서 혁남자플레이서 저는 잡을만한데? 이러다 나무 터뜨리겠다 까비 죽나? 으악 앗 앗 앗 너무 상남자였어 처음 재장전할 때 음노조절불가 첫 재장전은 즉시합니다 와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다 못참지 죽어도 엘리트 잡다가 죽겠다 죽어도 엘리트 잡다가 죽겠다 쓰레기를 부쳐 죽을 수 있다고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 그 Coffee 육회 슬포 그낙 나보다 죽어라 럭시 대상전 아 이석의 에임 럭시 대상전 럭시 대상전 럭시 대상전 럭시 대상전 원구 이펙트 럭시 대상전 럭시 대상전 이상한 나무를 발견합니다 럭시 대상전 어 오졌다 오졌다 체력 10을 잃고 3레벨 가시덤부를 준다고 완전 혜잔데 요거 미천으로 엘리트 잡으러 가야지 는 쿨 깨잘 던짐 108넬 아아... 아아... 한 번... 잃어들어 또하리 적에게 가시덤불을 적용할 것입니다 적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적과 부딪힌 다른 적도 대미지를 입습니다 귀중한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3톤 엄청 좋네 강의 카드였네 위에꺼 때렸어야 했는데 아니 이걸 크리티컬 못한다고 길게 스톤 하나마다 데미지가 추가됩니다. 어둠의 봉 강화구슬 어? 물음표에서 전투도 떠? 처음 떴네. 에이겜트 끝. 상점 없음. 폭탄 발사. 여러 번 떴다구요. 그랬나. 더 폭탄 어떻게 더 때리지? 안돼. 알 때리지마. 폭탄 때려. 미친 각도. 두 club 치고. 안 돼. 으윽. 한 hydro. 으윽. 아. 아하. 개 답답스하다 아니죠 그래도 이번에 맞출 수 있을 듯 아니 아 개 첨 안된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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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불만 붙들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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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만 살려드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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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버리기 싫어 골을 던지랬더니 게임을 던지고 있어요 아 이거 맵 되게 골 같네요 왜 안 던져 영댐이라 상태 이상이라도 해줘 어접특 게임 탓함 왜 안 던져지 정말 꼴받는 게임이야 아니 내 체력 다 어디가냐고 빠른 속도로 방향 아니 스톤을 오벨리스크로 집어넣기 가격 제거 엘리트 잡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언구 개좋네 2개씩 돈 드리네. 역시 디펙트 카드. 떠운게임. 뭐가 바뀌었지? 그냥 생각없이 강호했네. 에리트 일로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유도는 허상입니다. 갈 길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을 뿐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겁니다. 아니 선택지가 있잖아. 선택지가 있잖아. 똥똥똥똥똥똥똥. 뿜. 엘리트 답해라. 아 저게 안맞네. 네 크리티컬. 뱀식물이 무려 3마리나 나옵니다. 쓸더스 산 뱀식물이면 바로. 바로 난죽택 아니야. 심장보다 어려울 듯. 심장보다 어려울 듯. 이분 정조준 못하시는거 보니 집중 안하신 듯. 응 Wn. 키캐. 이 раздел 강화꽃을 기본 밸류 낮아서 좀 아쉽네 강화꽃을 여러개 쓰면은 그땐 좋을듯 완타같은 타되었네 염구 가볍습니다 얼구 첫번째 팩을 뚫습니다 기리나야 안향실 이전 공격 데미지의 10%를 보너스로 얻습니다 체력이 25% 아래일때 2배 데미지 2배는 못참지 2배 트랜스 2배 트랜스 무슨 곳을 제거하기 가격 컷 아니 근데 아다보니까 가격..괜찮아보이는데 가격이 그렇게 함정카드가 아닌데 가격보다 골 베기 싫은게 좀 많은 가격보다 골 베기 싫은게 좀 많은 4배 트랜스 4배 트랜스 4배 트랜스 야호 5배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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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못하나? 야! 아니! 와...이걸... 이걸 R을 못 때리네 어? 이것도 이동 못하는구나 근데 안좋아진거 아냐 아! 안좋아졌어 제발 가주세요 아! 한 대만! 아! 아! 한 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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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두배 찬스구나 맙소사 내가 내가 선택해놓고 아! 아! 나무 잡을 수 있는거 아닐까 돌멩이 은근 세단 말이야 아! 나야 내가 죽을 싫어하는 게임일지도 과도자 잡으면 업적은 있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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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빡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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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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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 있네 또 오죽같아 꼬마 잡았어 아니 왜 계약해 이거 알거제 같은 데 나오니까 진짜 힘들어지네 아 극딜 찬스 나부대림 게임 개 힘드네요 진짜 승천 올라와서 딱 센 건가요?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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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빡센다 크리티컬 오졌다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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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전투를 안해서 진 거 아닐까 울음표 보느라고 크리티컬 케이슬 더 싸느라 죽은 거 아님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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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잡았다. 풀피됐네. 복수 잡으면 풀피되나봐. 강화구슬 하나 더 할까? 새로고침? 새로고침 없으니까 게임 힘들게 하더라. 50딜 못참지. 모든 패구는 3번을 버텨냅니다. 해보자. 번개구체랑 쓰기 수 편할 듯. 엘리트 못참지. 하이리스카이 리턴. 이야. 아니 왜 반데미지만 들어가냐고. 게임팩 놓치만 하는 얘기하네. 게임팩 놓치만 하는 얘기하네. 야 이거 북한이 몇개야? 미쳤다. 잡을 수 있겠는데. 몇개 터졌지? 왕. 까비. 두개만 더 있었으면. 아 이거 강화구슬이랑 시너지 좋겠다. 강화구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공리 매직들 간다. 근데 맷발 좀 많이 타겠는데. 안녕하세요. 약구너면은. 오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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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입니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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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절맨 단구컷 스톤은 2레벨이 되었습니다 대갑죽개 꿀이벤트 구귀 애구 구귀랑도 상성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바란다고 먹을 수 없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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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낫사 아칭코 미쳤네 홀 성모양이다 땅구들 가자 알이 졌던데 박혀있는거는 좀 아쉽네 아야 나이스 이걸 알맞춰네 아니 쟤 왜 안걸림 가시덤불 왜 안걸려 아니 방패라고 막 안걸리고 그랬도 돼 아니 방패는 가시덤불 안걸리냐고 아니 방패는 가시덤불 안걸리냐고 오른쪽에 던질걸 오른쪽에 던질걸 오른쪽에 던질걸 근데 이건 이 맵에서는 오우시 잠깐만 3개짜리도 한방에 뚫어버리네 요거는 별론데 그러면 야하우 타격가 폭군이 큰거 한번 주십쇼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이겼네 방화구슬이 지금 되게 엄청 돌듯 아 그만해 벌써 잡았어 퇴근해 빨리 뿜 방구가 밸류 조금 더 낮지 않을까 폭탄을 재생시킬 수 있지만 15 데미지를 적용합니다 게임보드가 새로 고침될 때 치유를 받습니다 이실개구린들 세모항 뭐야 왜 저렇게 생겼어 내 위장이 탄론하게 생겼잖아 뇌물을 받고 도용이 지나가기 폭로하기 폭로하기 이실개 이실개 당신이 대신 잡혔습니다 울림성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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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이라도 좋은거 주겠지 제발 폭구님 폭구님 안 돼 오 돼 나이스 사반네 이정도네 나야 큰일 날 뻔했다 산타임 나야 산타임 이실개 사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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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사반네 엘리트전이랑 진짜 똑같네 강구 밸류 괜찮은데 배수로 들어가서 밸류 장난아니 강구 밸류 구플 번개 맞고 사망 구플이 오래 날수록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오.. 소대 밥 시간이다. 밥. 배고파. 오늘 밥은 생선구이. 밥. 배고파. 소리 뭐야. 일시간으로 딜이 올라가는 소리. 맷발 많이 타겠네요. 완통발사. 구슬귀신 한번만 터졌어. 에너지가 좋진 않네. 구슬귀신 한번만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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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데미지에.. 데미지에 기여합니다. 별로.. 별로돼.. 골덕 그냥 하루종일 튀겠는데 이거? 앗 금방 빠짐 esser 이거 다 쓸 수 있다. 방역이라서 오저쿤 나이스 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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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구 재생 산할때 25. plats 응 이번 칼날 개좋은데 하지만 원한다고 먹을 수가 없지 제발 안 돼 안 돼 망함 안경용 인형 먹엄 답은 거 같은데 애들 왜 데뷔 지금 무슨 효과야 다 흡혈 올킬 다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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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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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 3렙이면 쩔겠다. 멈춰지나? 안구 3렙이면 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 왕. 안구 3렙이면 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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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는거 아냐 근데? 강구님 제발 근데 아래에 저기있어가지구 아앗앗앗나이스 오우예 강구 웃었다 아 어디가 저한테 맞으면 그냥 죽을라 어? 개꿀각인데 어차피 폭탄이라 이게 시너지인가 이번에도 개 나올거 아니야 그 물구나무맨 언구 빵딜 됐다 아 멀티니까 구석에 던지면 안되겠다 가운데 던져야겠다 아이고 림땡 아이고 림땡 근데 빵딜이야 마트로시카 방구랑 연계 안되면 딜이 없음 아빠 안디리야 모르는거야 오브 절간을 절반을 랜덤하게 제거합니다 한옥세타가 망해버리는거 아냐 4개 포지나 5개 포지나 망구 없어지면 게임 터짐 망구 없어지면 게임 터짐 도르마무 되나 도르마무 되나 망구 하나 망구 하나 포지나 포지나 아무 일도 없었다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아 다시 한번 해볼걸 그랬나? 숲의 보스 만나기 칼날려 왕 이벤트인데 덤벼 칼날려 왕 이벤트 그저 없애 나 대지 말도록 나 안 버려져 버그인가? 진행이 안 됨 미러 오브가 기존에 있던거 하나 추가하는건가? 그냥 버그 때문에 진행이 안되네 미러 오브가 기존에 있던거 하나 추가하려는건가? 미러 오브 달리세요 아 여기서도 진행해야 돼 돌이 또 세스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아까 할 땐 문제 없었는데 돌이 또 세스 어 됐다 대부분은 버브입니다 1렙 보스라니 이지한데 아 아씨 의자씨 날아가네 아야 아니 강구 길없는 방 길없는 강구 하지만 강구는 때릴수록 강해진다 꼭구 강화해야 될 듯 대미지를 입을때마다 두배만큼 모든 정액에 입힙니다 크리티컬이 새로고 지납니다 크리티컬이 새로고 지납니다 길 어디로 가도 똑같네 어디로 가도 똑같으면 길은 왜 있는거지 이거 우슬이 여러개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니 이거 그거에요 아까 봤던거임 오정임 아 순대 못이기네 빙거임 바닥에 이제 구멍에서 배율 생겨가지고 곱하기 0에서 두배까지 뱃은 근데 구슬 여러개면 어떻게 되지 굿을 여러개면 어떻게 되지 굿을 여러개면 어떻게 되지 제가 보면 압니다 은혜다가냐 2배 야 0배들 간다 5 아비지겜 둘다 합인가 둘다 2에 들어가면 미치겠네 개 쩔겠네 내 손해 보는 장칸데 얌마 개 쏘낸데 이번엔 가운데 0이다 가운데 안들어가지 아 이 쓰레기같은 개 야 이거 개빡치네 아니 딜이 반토막이 났어 꼬꾸마 좀 봐라 마지막꺼만 폭탄은 또 두배 안될 어떻게 적용되는거야 당구 하나 더 하면 될 듯 나가게 해줘 오우 오우 아 이런 달라붙어서 그냥 없어졌다 곱하기 0 아니 유물 개 쓰레기인데 아니 너무 쓰레기잖아 자 나 죽어 이러면 두배인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계산됐지 애가 골랐다니 난 안먹을라 그랬는데 와 0 곱하기 2 드디어 나온 강구 드레이키 드레이키 아 아니 쓰레기 유물 때문에 죽게 생겼던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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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뱁 거짓같네 얜 복구니까 별로 안 중요해 아 아 음? 어디로 갈까? 둘 다 유불 주는데 왼쪽이 낫겠다 왼쪽 가면은 보상 하나 더 받을 수 있네 그랜절맨 자석 없으면 알만할 것 같은데 아닌가? 자석이 문제없음 애들 그것 때문에 좀 세진 것 같아요 승석 때문에 1개 적용되는게 아니라 5개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아닌 말고 너무 좋고 곱하기 0 곱하기 2 곱하기 0 곱하기 2 420 434 두배 마지막 거 하나만 적용되나 봄 띄웨어 건너 뛰기 이전에 던진 폭탄을 재생시킬 수 있다 이전 공격 데미지에 10% 모너스 데미지 오른쪽에 엘리트 맞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곱하기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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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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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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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두각도 꼭 판떠줘 얼리 액세스가... 아니 얼리 액세스를 아직 좀 패치 좀 더 해야겠네 액세스 부착 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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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만원이었어요. 이게 똥개미네.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만원 정도가 적성과 아닐까. 원래 인디게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감안해도 그래도 2만원은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 반값 할인하려고 2만원 사봤나. 2백이 왜 이렇게 힘드냐. 불러가랬네. 아이. 죽겠는데. 죽겠는데. 이런.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쉽지 않음. 쉽지 않음. 도전해. 왜 이렇게 쓰레기만 나오지. 1타덱 사자. 오베리스크. 1타덱 사자. 1타덱. 1타덱. 2타덱. 1타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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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갈모님에게 24개월 동안 똥그라이크를 보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엘레스트124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좋고만 뱉어 강화가 3레벨까지 되니까 덱을 두껍게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쳐 봤는데 죽지 뭐 죽으면 고래밥수지 않나 죽는게 A100인 것 같은데 죽자 고래밥수지 맞나야 고래밥주나 본데 역시 날먹고 못하게 만드는 아 근데 그정도 날먹은 허락해줘도 되는거 아냐 피사빤스하네 나이스 나이스 1북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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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난이 2만원은 좀 많이 비싼거같은 뱀파이어 서바이버 3천원이 얼마나 갓게임인지 알 수 있는 부분 마트루시카 램트루시카 범위 닥테라 램 뒤졌다 하나하나 더 터뜨리면 원턴 캐리인데 아깝쇽 램트루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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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램 램 램 램 랜덤이지 않나? 랜덤 좀만 줄여주면 안되나? 운빨 동망겜인건 상관없지만 운빨이 좀 예측이 되는 운빨이어야지 운빨도 entre4 운빨도 entre4 운빨도 entre4 운빨도 entre4 운빨도 entre4 운빨도 Sami 운빨도 entre4 운빨도 entre4 마트리오씨카 좋은것 맞나? 또 매매한 것 같기나 재미있음 1티오 이게 목표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체공격이 일단 좋은듯 답은 폭탄 구슬인가 밸런스 문제보다는 일단 좀 한판 한판이 좀 짧아야 될 것 같은데 남옵전 너무 길어 그냥 초반에 애들 체력 좀 낮추면 될 듯 후반에는 세력 냅수더라도 사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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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선택권 따윈 없다. 받아들여라. 나이스. 딜 잘 나왔다. 썩어만 빼고 어떻게 해. 릴롤 거제할 수 있네요. 힘든. 디비뎀. 아니 미친 남재생 인거 같은데 난 두 번 남았다 마틀스크가 구린건 맞는거 같아 잘못 없어 다른 구슬 3레벨 했으면 이겼겠다 앗 죽음 어디까지 진행해야 고래밥 주지 맞아 죽으면 고래밥 주나 고래밥 생각나서 아텐드 죽으면 고래밥 주나 죽음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흐흐흐흣 특수블럭 어디 뜨냐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 많이 나 꼭 기다려놓고 얘기하자 아 네 머리위에 내려드렸습니다 1레벨 단검이 마트르시카보다 더 센 것 같은데 2레벨 똥트려 시크 2열 미쳤다 개쩔었음 방금 마트르시카 마트르시카 너무 약한데 오래 밥에 안주어 마트르시카 마트르시카 완전 암정인 것 같다 멀티 안집어야지 ён 2 뷰븐 기본들이 너무 낮네 naught 2 왜 썩힘 이거? 이것도 순서 페널티야. 맵 특성인가? 와이파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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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빗나가네 야 아 폭탄 다 터뜨리지마 남겨놔 나오면 그때 터뜨려 이제 간다 원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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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롱 오나 깎여 미친 아 아 터널티 개스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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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프레시 할 생각 없었는데 폭탄 하나만 아깝다 힐링보다 폭탄이 강한건 당연한게 아닐까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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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강어도 괜찮을지도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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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망캠 폭판 두 개면 끝난 애들이 하지만 하나죠 눈 깔 하나만 나이스 부샷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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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이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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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정도는 괜찮은 카드 아닐까 뚝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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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꼴박해서는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구? 아니? 근데 이거 엘리트 2연전 해야돼. 백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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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댐이면 4번만 때리면 삽겠네... 라고 할 뻔... 백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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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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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된 공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음... 이 레벨이어도 좋기나...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인마... 음... 음... 나만 봐도 쓰레기가 되고... 음... 아니, 왜... 뭘 먹잖아... 아이, 걔가... 아이, 증가도 4배짜리 만들어줘...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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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짜리 왜 없냐고... select... 안 돼~~~ 요... 아 아 안했어 그냥 저 이벤트 뜨면 답이 없다 되살릴 수가 없다 회생불가 아이 저걸 피하네 아니 이거 어려운 모드하니까 똥게임 되네 사실 원래 똥게임이었다 아니 고래밥도 없는데 첫 맵 그 자체면 다시 하는게 더 편드 그 폭탄 나오는 맵 폭탄 있어야 돼 고래밥 조커들 모르겠는데 안주더라구요 밥주어 호호도 바리아일세 에이 앞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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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빡치는 게임이었어 다시 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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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할 때만 해도 있어봐야 만원이겠지 생각했는데 버림도 없는 가격 내가 원하는 적을 내가 원하는 적을 내가 원하는 펜이지로 못 때린다고 보통 게임이 다 그렇지 않나 언깃하는 시우를 가지고 있다네 언개구체는 가만히 있어 언개구체는 가만히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폭탄으로 넘어가는 것까진 나쁘지 않은 듯. 폭탄 위치에 이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좀 문제인. 받을까? 완타. 다 버려 손 갖다 버려 대게 바로 늪입니다 우승부 왔습니다 100딜 먹어라 좌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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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Heather 오베리스크는 스톤는 아닌 것 같아요. 완타는 타격이네. 비격감 지리구요. 비격감 지리. 비격감 지리. 비격감 지리. 비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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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격감 지리. 비격감. 비격감. 슈퍼부츠 안녕 난 해글린이다 무료 샘플을 주고 싶어 볼더마다 1,2주강 에반데 모든 곳을 제거하기 모조리 모조리 쓸어버려 처음부터 다시 오베로스 어차피 딜은 복판이었다 럿 럿 연락 럿 럿 럿 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욕이 일을 하네. 그냥. 100딜 쳐먹어. 200딜 쳐먹어. 1 everybody who's coordinators son staff aren't there anymore. 1입 open problem. 백분위원장상 dmc 공격 April Pass nbc 공격 Atlef 26% bury 2 seus 존재 plant. 1.2 whole walls or camp. 랜덤 깍대로 가있나? 벽을 뚫습니다. 벽을 뚫asia 다른 구슬을 지휘하셨군요 덮고 뚫습니다 크리티컬 히스를 사용하면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열 땀마연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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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모와 모다피 아 안 돼 아 게임 개꿀받네 그만 좀 때려 차가워 숨차워 차가워 아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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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R이 더 딴 데 있잖아 아니 어쩌라고 아 이게 그거죠 가게 왜 거지